당 지도부에서 열흘 전에 고태용 위원장님을 제가 직접 담당했고요. 또 여러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전에 당원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도당 위원장이 돌석일 경우에 또 사표를 했을 경우에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관리 지도당으로 정해지고 그래서 충북도당이 관리도당으로 됐고 관리도당은 주황당에서 관리도당 위원장 대응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상실을 관리도당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당사무원, 충북도당 사무처장 대응에는 우리 당의 박기영 조직 부국장이 고향이 청주고 명은 많이 알고 있어서 충북도당 사무처장 대응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대응은 다른 보호사항은 없으세요? 아무튼 8월 30일이 우리 공화당의 창당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당 4주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28, 29, 30, 하루 늦은 31일까지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배우고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일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우 최고위원께서 서명대 부분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서명대는 1인 서명대 1인 서명대라고 해도 혼자 사는 서명대는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내지 이런 분들이 보여서 서명대를 하고 별도 식사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서명대, 많은 서명대 숫자를 가지고 하는 분을 쪼개서 1인 서명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무총장이나 당,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1인 서명대 관리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명대 재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또 그들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나 인권 탄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국제사회, 유엔, 미국 상하원, 또 자유파 국가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탄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긴밀한 대책을 세우고 그들과의 임대 구도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 더글라스 그르천 기자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또 미국의 지금 현식 백악관 출입 기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이 이게 부대탈다. 또 지금은 3, 6개월째 인신강점 인권 탄압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지난 8월, 15일 이전에 그 한 달 전에 7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유엔 미국의 상하원, 국무선 등등 많은 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 요구와 일본 탄압에 대한 서신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악랄한 탄압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문재인 작파독재정권은 작파독재정권 정권 창출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또 국민의힘은 그 자체가 탄압 주동세력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33년형을 들인 그러한 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빈속이라고 하는 그런 애송이 같은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을 시화화하는 그런 집들을 보면서 아마 자파들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습방에 대해서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기치고 있는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짜 수산업자 그것도 어린애 같은 가짜 수산업자 해서 김무성이나 뭐 이런 자들이 줄줄이 엮여가고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직도 이런 부패한 자들 권력지향적인 놈들 어 자국의 어 저흥년 대통령을 배신하고도 떳떡한 듯이 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그런 비양심적인 놈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더이상 국민들이 기대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아직도 김우성을 믿고 아직도 유성민을 믿고 아직도 어 그런 그런 자들을 믿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시면 새로운 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지금 여러가지 악법들이 있고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언론중계법은 언론의 기능 절반으로 법적 가치 언론의 자유기능을 막아버리겠다. 비판기능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소위 언론 제갈법입니다. 언론자가 제갈법이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이런 언론중계법이 통과되면 정보교체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 선정을 하고 후보자들끼리 싸우고 연속계리 하고 연속계리 하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언론중계법 통과되면요 그냥 이 나라는 독재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회의원직 사퇴를 걸고 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는 야당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언론중계법까지 되면 독재의 전쟁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정당을 택해야 된다. 다 각자 사입이 투구들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사람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난 탄핵정부 5년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까? 사람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공화당은 사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과 투정하고 진실 정의라는 이 탄핵 부요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희망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지 사사롭게 우리 부동산법 임대차 부동산악법 이라는 임대차 3법 김여정 함용법 이라는 대북전단지 금지법 5.18 비판 금지를 해야 된다는 비판을 금지하는 반인권적 5.18 비판 금지법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또 지방자치위원회 그를 구성해서 소위 지방조직 의 하구조직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이 수도 없이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들이 골프치러다니고 술 처먹고 놀아다니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탐욕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자서를 기대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수처법 하나 가지고 복숭 걸고 싸우고 우리 동지들은 동지는 분신자산을 시도까지 하고 저와 우리 동지들이 아직도 그 투쟁에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악법들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 누구하나 악법에 반대하면서 의원직 사표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야당이 야당이 야당이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게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기대 적으실 제가 말했는지 악법 말고도 한상수 교수께서 악법 강의를 하시는데 매우 오늘도 악법 강의를 4시부터 합니다 우리가 문화일보 전면 광고 같은 그런 행태로 악법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러한 전면 광고 행태로 그런 정책 대안들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또 이 힘든 고통에 침묵투쟁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공화당 동지나 우파북민들이 할 수 있는지는 국민들께 그것을 알리는 겁니다 문화일보 광고가 여러분들 제가 연설했던 그 전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중략중략을 했지만 연설문을 보시고 또 그 광고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어 전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SNS 투쟁을 하자 많은 동지들께서 요청을 하고 중앙당에서도 여기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SNS 투쟁에 모든 사과를 그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최고위원들을 법무장으로 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투쟁을 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고 하면 당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제 당결된 모습을 보이고 추워도 당을 의미한다든지 당의 위기질서를 벗어들인다든지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투쟁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원들의 바램이 바램이 아닙니다 일벌받개하겠 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의미하는 차들 내부 분탕자들 또 위기질서를 흩뜨리는 차들 일벌받개하겠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사무총장 사무총장께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고 또 빠른 행동과 집행을 요구하고 모든 일사권도 사무총장한테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사무총장을 패싱하고 당대표한테 직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저를 묶어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수많은 이슈를 창조하고 수많은 언론인들과 접촉을 하고 해야 될 시간도 모자라는데 당내 문제에 자꾸 저를 묶어두고 저를 작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1인 서명대 부분도 요청합니다 제가 유튜브 분들한테도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의 우호 유튜브는 최소한도 월요일 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국심이나 예당심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 아닙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구독자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우리 공화당의 월요일 하루에 있는 최고위원회는 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당의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공화당 우호 유튜브 중에서 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들은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대표 전하 지도부는 여러분들을 언론으로 보고 그렇게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파들과 싸워야 되고 분탕 세력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엄의 세력과 싸우려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본적인 당과 발을 맞춰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인 서명대 부분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서 서명대하는 한 명이 돼있습니다 대구 대구 예를 들면 열 명이 모여서 하는 서명대나 두 분이 하는 서명대나 입당 현황이나 또 서명현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지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서명대 단장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5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없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 왔다가 그냥 말없이 봐서 의미하는 사람들 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시고 공화나 이런 부분 또 한 분 한 분의 그 애틋한 그러한 글들을 보면은 우리 당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더 높아졌다 우리 당을 의미한다든지 우리 당의 애국활동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판하면은 싸워야죠 집안에서 집안의 아버지를 욕하든지 그 가족을 욕하든지 욕하든지 거기의 조상들을 욕하면은 싸우지 않습니까 법적 싸운다고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앉아서 의미를 받는데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으면 죽은 조직이죠 환불으로 우리 공화당을 건드리면은 견딜 수 없다고 견딜 수 없다고 만들어주는 게 산조직 아닙니까 우리는 정당입니다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중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파들한테 국민의힘 보고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당을 대놓고 의미하고 대놓고 부질세를 물면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죽은 조직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사로 자기 개인 자기 가족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혁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는 길에 도매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 동지나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자유파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 후보 가만히 대기인 줄 알아요 아무리 행동당하는 거 두드리 피해도 가만히 앉아 두드리맞는다고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화당 소속 어떤 단체는 국민의 힘으로 하자고 선동하는 자들도 있어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가까이 되면은 저희들이 벌써 선거를 몇 번 치러 봅니다 이 투쟁의 역사가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5년이 지났어요 쉽게 흔들리려고 생각하면 이런 큰 고삼입니다 그럴 수도 우리 공화당이 내부적으로 당경하고 조직을 공고히 하고 또 확대하여서 제대로 된 작파독재정권을 물리치는 작파독재정권을 물리치는 배신력적 사협의 보호수세력 특히 무능하고 굴종적인 국민의 힘에 물리치는 그러한 혁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동지들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들하고 싸우시면 되십시오 저한테 이런저런 뭐 얘기들 저한테 문자 보냈는데 동지들끼리 싸우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거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24시간을 깨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될 길 어떤 길인가 이 작파들의 탄압과 소위 말하는 가짜 무능한 가짜 보수들의 우리 공화당이 부네 이런것을 깨쳐 나가는 시간도 힘들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이신간금 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났다 니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당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그런것만이 명사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공화당 여러분 오늘 국격공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최초의 문초정당이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생정당이고 자립정당이고 자강정당입니다 자강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당해지는 정당입니다 어떠한 사적인거 그런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잘못 본겁니다 자생 자생 자립 자강정당 답게 좀더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투쟁력은 최고로 당원들만의 당함 을 통해서 품격있는 정당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비공개 여러분 여러분 잊지 정당이 잡힌 너무 대단해 감정 정당이 제 성격 정당이 확실해진 정당이 어떻게 아멘